저는 이제 철저히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우시는 아무리 예상을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상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목은 거우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은 예상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거우시 같은 경우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할지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중국 부양책이 이렇게 크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고 되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1100만TV라는 재테크 채널 운영하고 있는 1100만이고요 책도 몇 권 썼는데 성장적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요 0.5% 빅컷을 했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자산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금리 인하 이미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죠 중국 얘기는 지난주고 그래서 FMC 0.5% 금리 인하는 사실 이미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저는 이런 연준의 빅컷이 나비효과를 나타냈던 지난 한 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경제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다들 아는 얘기고 특히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서 경기가 다운되고 혹시 유튜브 이런 거 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운을 입고서 곧바로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 시체처럼 있는 그 좀비놀이라고 그러죠 이제 갈 데가 없다 이거죠 사실 그런 놀이도 이제 놀이라고 하면 좀 슬프지만 하여간 그런 퍼포먼스도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또 잘 나가는 회사들 돈 버는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잘 나가는데 이런 데들도 임금 삭감을 했더라고요 잘 나가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임금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임금이 줄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계속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근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가뜩이나 많이 빠져나가는 중국에 있는 그 외화 자금이 더 빠져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 됐었고 중국은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래도 여전히 또 미련을 갖고 있는 게 위아나의 글로벌화인데 기축통화가 이제 목표인데 기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글로벌화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망에서 이제 러시아를 퇴출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놀란 사람들이 이제 제3세계의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도 혹시라도 이렇게 똑같이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독재하고 이런 사람들도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도 혹시 뭐 이런 문제 러시아 같이 뭐 자산이 동결되거나 이런 걸 걱정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위아나를 또 사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힘이 좀 덜 미치는 곳에다가 이제 자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아나도 좀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또 금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값이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제3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을 사들인 것이 이제 금값 상승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아나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금리인화를 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인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렵게 위아나를 사용하게 된 이 나라들이 이제 손해를 앉아서 보게 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또 이게 위아나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미국이 0.5%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딱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급준비율을 0.5% 낮췄고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이제 은행 예금 중에서 일부러 이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데 이걸 낮췄다는 건 이제 중앙은행에 시중은행이 돈을 덜 맡겨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민은행이 보니까 이제 이 조치로 189조 원의 유동성이 풀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인민은행이 더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암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만큼 인민은행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투자자한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침체의 핵심은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또 0.5% 낮췄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도 0.5% 낮춰주는 셈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그만큼 소비 여력이 더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번째 주택을 살 때에는 계약금이 25% 했는데 이걸 첫 번째 주택과 마찬가지로 15%로 낮추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그만큼 유동성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의 제조 PM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49.8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증시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 PMI는 아시겠지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으면 확장 50이 안 되면 위축을 나타내는데 49.8이니까 여전히 약간은 수축 국면이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49.1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예상치셨던 49.5보다도 이제 좋아졌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강력한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불이 붙었죠 물론 이제 사실은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쇼커버일 겁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계속 공매도를 셨던 세력들이 무조건 쇼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중국이 부양책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저는 이런 건 처음 봤는데 뭐 보니까 하루에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상한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은 상한가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미국 S&P도 보니까 이제 금년 들어서만 벌써 42번째로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유럽 증시도 닥스 지수가 보니까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더라고요 이제 증시만 상승한 게 아니고 이제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고 어느 정도 지금 조치로는 부족하지만 또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중국에서 정부가 이렇게 풍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더 많은 원자재를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금, 은, 구리, 뭐 탈라디움, 우라늄 이런 원자재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롯데캠일 것 같은 화학주가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 이렇게 매출이 될 거라고 해서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명품 소비가 디플렛 때문에 줄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경기가 회복되면 명품이 팔릴 거라 해서 이제 유럽에 명품 관련주들을 상승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그래도 자산시장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 기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사실 제 생각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everywhere 그리고 주식, 금, 원자재, everything 그래서 이제 everywhere, everything 랠리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시장이나 자산보다는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시장과 오르지 못했던 자산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보다는 더러운 시장이 좀 더 올라갈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렸으니까 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보다는 충분히 좀 쉰 개인적으로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게 더 유망하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최근에 어디 보도를 봤는데 이제 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서 많이 사들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비싸다고 금을 이제 안 사는 지금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중동의 긴장이 최고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데 중동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중식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거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엔화 강세도 변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런 그 일본의 이런 약간은 돌발적인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전체적인 시장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화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는데 경제 매파로 속하는 이시바 시계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이 될 자민당 총재로 결정되면서 외환과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였는데요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었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일본 전문가도 아닌데 사실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본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인 것도 생각이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잘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극우 성향이었던 그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관인가 안보 하여간 그분이 당선에 유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위로 결선에 올랐는데 이제 이시바 간사장한테 역전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후보는 원래가 이제 아베노믹스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 통화 완화에 의한 엔하 약세를 사실상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유력했을 때는 엔달러 환율이 이제 146엔까지 상승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시바스 총재가 당선되자마자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이제 142엔으로 이제 엔하 강세가 나타났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원래 이시바 간사장의 당선이 유력했었으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미리 반영이 됐을 텐데 원래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이분이 이제 유력했다가 갑자기 이시바 간사장한테 역전이 되면서 일본 시장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4%인가 5%인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급등하는 중국은 안 따라가고 급락하는 또 일본만 따라가고 사실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시바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첫째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금리 인상 확률이 0%죠 전혀 없죠 빨라야 이제 12월인데 이제 이게 이제 1월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계속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엔하 강세가 최근에 나타나면서 이제 수입 물가 엔하 강세가 되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수입 물가의 가격이 떨어졌고 또 이제 유가도 좀 약세고 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까지는 시간을 그래도 좀 생각할 때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뭐 12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월로 연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도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미국 경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상황을 조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일본은행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뭐 사과는 아니고 반성문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제 시장과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1월에 설사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요약번호를 공개를 했는데요 정책위원 다수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된다 의견을 냈고요 일본은행 일부지만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당분간은 인내의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과 충분히 교감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는 시장과의 교감이 부족해서 발생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적인 시장 호황과 다르게 좋지 않은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금투세 문제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낙연하게 제가 금투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증권사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 중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큰 지점의 지점장 비슷하게 이런 분들도 가끔 만나는데 하시는 얘기가 그 큰 손들은 다 금투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미 팔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판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지수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의 약세는 파운드리 약세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HBM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HBM보다는 이게 파운드리의 문제가 삼성전자의 가장 지금 큰 문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너무 약세를 보이니까 지수 상승을 이끌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개별주 위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나오는데 지수 자체는 크게 상승하는 장은 사실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해결되면 상승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난 후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배당주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파이어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아니면 이제 노후준비라는 게 어려워서 사실 노후준비 때문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튜브 보면 배당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그래서 요즘 분들은 배당주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이제 저는 그 배당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제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일원하고요 예금을 할 때 일원은 동일합니다 그죠? 일원이란 돈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버나 은행 예금으로 100만 원을 버나 그 생기는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 수익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버는 것이 은행 이자로 버는 100만 원의 두 배의 가치 같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어떻게 버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은행 예금은 안전합니다 사실상은 그럼 은행 예금은 만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그냥 간단히 계산하기 쉽게 5%라고 생각을 하면 5%라고 생각을 하고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의 시가 배당률이 8%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투자자들은 8%나 이렇게 배당을 A라는 기업을 주는데 이 8%나 배당을 주는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지 않고 5%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겠냐 이거죠 은행에 예금을 하면 5% 받고 A라는 기업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8%를 받으면 그러면 그냥 A 기업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건 손해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회사가 지금은 배당을 많이 해주지만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는 수익성도 떨어질 거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8%나 배당을 주문해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고 은행에 5%짜리 예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이 은행의 이자 수익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 배당주를 사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A라는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바보라서 8% 수익을 놔두고 5% 은행 예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 배당을 주는 주식은 앞으로 성장성이 없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5%입니다 근데 이제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라는 기업은 시가 배당률이 3%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투자자들은 5%나 이자를 주는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3% 배당만 주는 B회사의 주식을 살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B회사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3%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5%인데 왜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죠 이것도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자 배당률이 예금 이자보다도 자금에도 불구하고 B기업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 기업이 이익이 증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배당금을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 은행 예금의 이자 수익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제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배당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너도나도 어떤 주식이 많은 배당금을 주는지 요것만 찾게 되거든요 자 유튜브를 봐도 자 이 회사는 배당금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거 보면 또 이제 작년에 배당 수익률대로 쭉 리스트를 나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주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배당주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배당률이 높은 회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도 투자자들이 은행예금을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배당률을 할 때는 이론적입니다만 배당률이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은 주식은 피해야 됩니다 주가 하락이 염령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제 예외에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니 그 배당 많이 주는 은행주나 금융주가 뭐 금년에 올해 뭐 크게 상승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뛰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밸류업을 미리 예상을 했다 그러면 뭐 은행주를 사는 거에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근데 밸류업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주를 샀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냥 얻어 걸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밸류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밸류업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흐지부지 된다면 이런 금융주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없는 주식은 다른 이유로 상승했다면 그 주식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밸류업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러면 은행주가 오르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갈 일만 남아있었을 겁니다 밸류업이란 게 없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이 간접 금융보다는 직접 금융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 뭐 인터넷은행이다 뭐다 해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은행업은 산업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산업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주가의 반영이 그동안 돼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올해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당주를 살 때는 배당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주를 사면 안 되고 낮은 배당주를 사야 한다 사실 이게 이제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기업의 이익도 성장하고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배당도 늘어날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대강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단발성 악재가 있는데 단발성 악재 때문에 주가가 그냥 확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주가가 확 하락한 사이에는 배당률이 확 올라갈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는 건 또 괜찮은 거죠 이런 예외 케이스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나이를 드신 분하고 젊은 분들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주가 상승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고 이제 30대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배당보다는 미래에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배당주를 사야 된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배당주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유망하게 보시거나 주목할 만한 배당주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보는 배당주가 있고 저도 이제 그 IS의 계좌가 있어서 거기 배당주를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나이가 있어서 은퇴를 앞두신 분하고 젊은 분들은 배당주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은퇴했으니까 수입도 없으니까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30대 분들은 지금 다른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이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자주 나가서 했던 얘기가 이제 삼성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인당에선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화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냥 간단한 말씀드리면 뭐냐면 1990년대에 삼성화재 주식 천만 원어치를 샀다면 지금은 배당금으로만 매년 5,8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원금의 580%를 매년 받는 겁니다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매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것만으로 노하우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배당주는 지금 당장은 배당을 조금만 주거나 조금 뭐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서 나중에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요 찾아보면 삼성화재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가도 오르고 배당을 많이 줄 만한 회사들은 열심히 찾아보면 느낌이 온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나중에 되면 이런 종목들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여기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론적으로는 배당률을 살 때는 배당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률을 사면 안 되고 낮은 배당률을 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성장성을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대개 R&D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요 또 공장 건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높은 배당을 한다는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엄청나게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기업은 저는 성장주로 분류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유통 물량의 5% 사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한 푼으로는 또 스톱옵션을 줘서 주식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아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 수가 크게 줄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 줄고 이런 건 별로 의미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회사라는 소개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오토네이션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자사주 소각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토네이션은 미국의 자동차 소매 기업이거든요 자동차 판매하는 소매 기업이라 이거 이제 미국에 한 3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요 오토네이션의 매출 구조를 보면 신차 판매가 46.7% 중고차 판매가 34.4% 그 다음에 부품 및 서비스 자동차를 고치게 되면 이런 게 발생되니까 부품 및 서비스가 14.3% 그리고 이제 그 뭐 중고차도 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 파이낸스가 5.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자동차 대리점 정도로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첨단 산업도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성장성이 큰 회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요 최근 5년간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5년째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고만고만 하거든요 자 그리고요 2023년도 지금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0.13%가 줄었고요 순이익은 무려 25.87% 그러니까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요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근데 이제 최근 5년간 주가를 보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주식이 거의 2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27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주가가 8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179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9배나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세상은 실적도 좋지도 않아요 성장도 정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로보틱스라든가 무슨 AI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 대리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의 주가는 상승을 하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는 자사주 소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토네이션은 2020년 말에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을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의 50%를 소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기업은 그 다른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주당 순이익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뭐 늘질 않아도 주식 수가 줄어들면 뭐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은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AI가 굉장히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조금만 한참 안 좋을 때도 조금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최근에는 또 신고가 갱신하고 이랬지만 자 그럼 왜 애플이 이렇게 됐느냐 저는 강력한 자사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사주를 어마어마시하게 사들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미국의 회사로 자사주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디지털 대성을 좋은 배당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습니다 첫째 자사주 소각의 진심인 기업이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은 저는 성장주이면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요 2022년 1월에 100만 주를 소각했고요 2023년 5월에 67만 천 주 그리고 그 해 11월에 47만 5천 주를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식이 276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 1년 동안에 전체 주식수의 8%를 소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소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소각 소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감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분을 엄청나게 또 사들였거든요 여기 사드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해서 자사주 소각에는 이제 여력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감이라는 회사는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어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재 제작 판매를 하는 그런 그 기업인데 굉장히 탄탄한 알짜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사주를 또 사드리지 못하니까 대신에 이 회사 오너하고 경영진들이 또 주식을 많이 사드렸습니다 또 자기네 개인 돈으로 꾸준히 사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또 돈이 여력이 생기면 또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계속 이렇게 1년에 8%나 소각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또 배당을 주당 5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주가가 7천 원이니까 시가 배당률이 7%거든요 7% 배당을 주는데 자사주 소각에도 열심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배당률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 드릴 때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개인적으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처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공지 없이 개인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 많이 주는 은행주들을 지금 시점에 사는 건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제가 은행주는 제가 주식을 거의 안 보니까 사실 이제 잘 모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주를 사기 위한 조건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들이는 은행주가 있다면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장주로 분류를 하니까 사드려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은행 자체만 놓고서 배당을 많이 준다는 그것 때문에 사들이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천만 원으로 한 노후 자금 10억을 만들어보자 사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플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30대 중반의 젊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이다 자녀 교육이다 해서 하루하루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세월은 엄청나게 빨라서 그냥 살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20년 후다 그러면 먼 날이니까 뭐 노후준비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20년 후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데 살다 보면 또 금방이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30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달 뭐 이렇게 돈을 적금 들기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 사실 저도 30대를 돌아보면 뭐 쓸 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애들 교육비다 뭐 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천만 원 정도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삼시 천만 원이라는 게 전 재산은 당연히 아니고 일부인데 이 돈 정도는 그냥 뭐 꽤 손해를 봐도 큰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 다시 이런 거죠 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50대에 10억을 한번 만들어서 노후 자금을 할인해 보자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20년 만에 100배의 수익을 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천만 원으로 뭐 10억 만들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목표는 매년 26% 수익을 복리로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뭐 이루고 못 들어가서 목표는 높게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수익이 잘 나서 작년에는 240% 정도 수익이 났고 금년에 현재 이제 50% 넘게 수익이 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 주식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미국 주식은 빼고 오로지 이제 한국 주식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목표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달성을 해서 만족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 이름은 안 썼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고요 제가 이거 포트폴리오 바꿀 때마다 제 유튜브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사실 살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두 번째는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거시에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요 뭐 금리나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너무 따지는데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아 진짜 중요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는 그냥 그야말로 참고 자료거든요 그래서 찬리방거가 한 말씀을 여기서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미시경제는 우리가 아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시경제 요소들을 항상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자꾸 뭐 외국인 수급 따지고 개인이 파네 기관이 사네 뭐 이런 거 너무 따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냥 심플하게 오로지 기업의 경쟁력과 실적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쟁력과 실적이 좋은 종목은 빠진 장에서도 덜 빠지고요 오른 장에서도 빨리 오릅니다 빠르는 장에서도 오히려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히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시는 아무리 예상을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상이 맞질 않습니다 반면에 종목은 거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은 예상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자 그래서 거시 같은 경우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할지 사실 뭐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중국 부양책이 이렇게 크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그래서 뭐 예측한다고 되냐 이거죠 사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금리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대답은 모른다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행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예측을 하는 건 시간 낭비니까 그러지 말고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시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찰리몽과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도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방산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 올라타서 한 20% 먹고 나와야지 또 뭐 화장품이 좋다 화장품 주식사는 한 20% 먹고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100% 이상을 목표로 목표로 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때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사자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240% 수익을 냈다고 했는데 이것도 100% 이상 수익을 낸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 총 8개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2개 종목이 현재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3000당 제약이 7만 원 정도에 포트에 넣었는데 24만 원까지 올라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다 이익을 취한 건 아니고 매도는 18만 원 좀 넘는 시점 했으니까 그래도 한 160% 정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이게 아직 판 건 아니니까 뭐 확장은 아니지만 3일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으면 다른 종목에서 빠져서 웬만큼 손해를 봐도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승 확률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지 말고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능력을 키우자 이런 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개 종목을 샀는데 아 내가 10개를 샀는데 이 중에 8개가 올랐다 9개가 올랐다 그래서 상승 맞추는 확률이 9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10종목을 샀는데 뭐 운이 나빠서 한 종목만 올랐어요 근데 이게 10배 이상 갔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자 저도 그런 눈이 부족한데 뭐 주제넣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노하우가 있나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글쎄 이제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데 저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저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그에 맞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에 맞는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 유튜브 경제방송 보고요 유튜브 주식방송 보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공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취미생활이고요 유튜브 보고 뭐 주식방송 보고 이런 거는 공부 아니고 취미활동입니다 그게 유튜브 보는 거 말고 진짜 정말로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제 책이 성장적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제가 이제 말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나카무라 슈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에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화학회사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기자들이 이제 막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그 중소화학회사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세계 최초로 청색 LED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에는 도저히 발명이 불가능한 그런 거다 했는데 이제 그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세계의 그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유수의 연구소에서 못하는 걸 혼자서 해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중소기업,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음 일본의 그 대기업이라든가 대학의 그 커다란 유명한 기업의 연구원들이 어떤 비품이나 이런 장비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맡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하찮은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외부에 맡기고 나는 그동안에 논문이라도 읽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찮은 실험 장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개조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직접 해봐야 된다 자기가 실험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창의력이 발휘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장비를 고치면서 그 고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자신이 노벨상까지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면서 이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못해 공시라도 스스로 막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분이 많지 않고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크게 상승 종목을 고르는 노화라는 게 저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이라 또 얘기하기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이제 여기 심상영 구독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력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삼일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분석을 해놨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다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게 또 저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건 단지 정리를 한 것 뿐이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5년 후에 실적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실적을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을 했으니까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봤더니 5년 후 삼일제약 매출액이 한 650%가 증가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3000% 이상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영업이익이 108억 예상을 하거든요 5년 후에는 3500억 원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째 제 예측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다면 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100억 원 있는 회사가 3500억 원을 내면 오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거시가 나빠도 이 정도 이익이 오르게 되면은 거시와 관계없이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아무렇게나 막 예측한 건 아니고 아까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는 이제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대강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 예상에 또 틀릴 수도 당연히 있죠 뭐 틀릴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놓고 예상 주가를 예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예상했던 거랑 맞게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3일 지역의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ABC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상했던 대로 가면 그대로 목표 주가를 놔두는 거고 이게 예상보다 더 좋아지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고 예상보다 뭐 안 돼서 뭐가 빠그러졌습니다 그럼 그걸 반응해서 또 목표 주가를 낮춥니다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예상 이익하고 목표 주가를 끝없이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이 되면 이제 그때는 주식을 탈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3일 제가 하나의 예만 드린 거고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이고 또 예고 없이 매도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단지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거를 뭐 이미 또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뭐 살아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주식 공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혈상 받은 가브라 슈즈 분 것도 본인이 다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타인만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대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이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처음에 프린스톤 대학을 갔을 때 아 그런 생각을 했다랍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실험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더니 했더니 온갖 너저분화가 실험실이 더 뭐 그냥 뭐 이게 뭐라 그러죠 무슨 뭐 돗대기 소골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그런 장비들을 저기서 사람들이 만들고 뭐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세계적인 대학이면 거기 있는 연구하는 분들은 연구 리서치 논문 읽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해서 사가지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그냥 지저분하게 시장같이 펼쳐놓고서 자기네가 직접 고치고 뭐 이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느꼈던 게 아 이게 프린스톤의 힘이구나 사실 이런 걸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모든 힘은 자기가 직접 해보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힘은 그래서 그냥 남이 하는 얘기 쓱 듣고서 판단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가 직접 이거 리서치도 직접 가능하면 최소한 최대한 자료도 찾아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조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가장 신경 썼던 게 이제 금투세고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유예되는 쪽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금투세는 무조건 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동 사태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이제 인플레에서 또 고용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고용지표는 그래도 확인은 나올 때마다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인플레가 뭐 완전히 무시해도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거시에 대해서 뭐 전혀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씩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이 또 이제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 총리가 한율과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니뭐니 해도 이제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국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긴장 충동의 긴장 고조와 같은 악재가 있지만 이런 것도 뭐 저는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강력한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시장과 오르지 못했던 자산도 좀 갑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좀만 더 참으시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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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